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 코리아 대표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경영진 8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 등은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10만여 명에게 회원가입비 1조 1,9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 거래이고 기소된 금액만 다단계 사건에서는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엄벌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